벤 씨는 또 누구? 저는 혜원 언니가 제일 기억에 나왔어요. 혜원 언니는 청순 그 자체였어요. 맞아. 엄청 기숙머리, 그리고 머리를 엄청 많이 넘겼어요. 머리를 넘기고 머리를 계속? 네. 한 손에는? 아메리카노를 들고 야, 그거 약간 컨셉인데? 아니에요. 자, 재현을 보세요. 레디 액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를 몇 번을... 아, 대박! 머리를 몇 번을... 내가... 이렇게 멀었어요. 과장이 심하네.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. 진짜 그랬어, 지니 씨도? 네. 정확히 기억나요. 저도요, 저도 기억나요. 아, 그래요? 다들 기억을 하는 거 보면 그게 맞네요. 그래. 혜원 씨 기억나요? 재현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? K가 K가 문달이세요. K가 문달이요. 3으로 하면 가방을 두고 네. 탁탁고 네. 별... 샤넬을 날아온다 어? 오! 아 진짜! 머리 샤넬! 머리 샤넬 펴라!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나 예뻐를 알고 있는 그래 맞아 그래서 완전 제가 뒤에서 약간 호황이 비치면서 아..연실생은 다 저렇게 예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불타는 고구마보다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나 때문이었어? 아 미안해 미안해 지니랑 마우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